학당은 호텔이요 들어오니까 밖은 주택인데 이야 틀어스도 있어 야 미쳐 미쳐 내 해 좀 더 늦기 전에 자고 사우자 가서 먹고 들어올 때 너무 늦어 골목길이 생각이 잘 안 나 음 피자맛 예전에는 묘족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만져도 가시 안 세우잖아 처음 봤을 때 모습이랑은 많이 달라 아 사이베이 왜 이렇게 해서 입었던 치마잖아 낯이 있다고 했다 어디서 봤다고 했다 아이고 별거에서 얘기했지 왜 이렇게 오냐 아 이게 뭘까요 엄마 먹을까 쉐이크 런치 위미의 스포들 보고 있어요 재밌어요 마인드 입 요즘에 옥수수가 되게 땡기더라구요 이렇게 지퍼팩에 또 한 번 더 포장을 해주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쉐이크 크런치라는 건데 맛있는 한끼 후레이크 이거 옥수수가 메인이에요 옥수수 알갱이 현미초코 퍼핑 햇섭 인증 시설에서 나온 거구요 맛있겠다 우산균도 있고 프로바이오틱스도 있고 포뮬리 용 가방도 있고 다이어트는 저분자 피쉬콜라겐 이렇게 다양하게 있네요 이너클렌저도 있고 퍼품도 있고 피쉬콜라겐은 초저분자 300달콘 콜라겐 펩타이드 유산균 비타민C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다는 게 좋은 거고 알로에 베라겐이 들어있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알로에 베라 베일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알로에 베라 베라 베일도 들어있어요 두 명 있었어요? 응? 이리 왔어? 응? 간식 아닌데? 존네 밥 먹어야 돼 배고파 존네야 이리와 이리와 잘했어 잘했어 밥 먹을까? 응? 오늘 끼였어 이렇게 찍어야 되나? 이렇게 찍어야 되나? 보자 엄마 해줄게 어디 어디 끼였어? 여기 여기 지금 여기 붙어있지 아이고 뒷발이 끼였어 뒷발이 아이고 팔추이 어쩐지 가만히 누워있더라 원래 낑낑거려야 되는데 팔추이 엑시던트 리 응 엑시던트 리 뭐라고 했지? 우연히 엑시던트는? 어? 엑시던트 여기선 엑시던트 썼잖아 There was an accident in the middle of the road 그러니까 사고는 우리가 예기치 않게 항상 만나는 거잖아 너무 잘했어 자 곰에서 가만히 하여간 가만히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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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예쁘지 입이 지지하네 좋네 엄마 봐 귀여워 엄마 줘? 엄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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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저거 가면은 왜 쓰는 거야? 저 달리 가면 자기네들이 만들었지 소사이어티처럼 있지 자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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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가 또 있잖아 가오리 스토리 스토리 밤바늘의 펄 Better than you're Louis Vuitton You're Louis Vuitton Yeah I'm gonna talk to you That you're my self 자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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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네